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미입니다. BRTC V10 톤업 크림입니다. 비타민 생기를 피부에 착 붙여주는 일명 칙칙 아웃 크림, 비타민 톤업 크림인데요. 10가지 비타민과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요. 단순히 피부톤만 하얘지는 게 아니라 피부에 생기를 주는 제품인 거죠. 발라보면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는데요. 정말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립니다. 바르다 보면 금방 보송하고 끈적임이 없이 마무리되는데요. 답답한 느낌 없이 마무리감이 정말 가벼워요. 보통 톤업 크림은 뻑뻑한 제형이 많은데 이 제품은 정말 부드럽고 촉촉한 타입이더라고요. 칙칙한 피부에 발라보니 금방 생기있고 화사한 톤으로 바뀌었죠. 인위적이지 않고 원래 내 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톤업됐어요. 손등에 발랐을 때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정말 끈적이지 않고 매끈한 마무리감이에요.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차이도 확인해보세요. 게다가 일상 속 유해 자극인 미세먼지 흡착 방지, 블루라이트 차단 인체조금 시험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독일 더마 테스트사 피부 저자극 인증, 전성분 EWG 그린 등급,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그만큼 순환 성분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